보통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돌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배째라 나 이거 못 갚겠다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도 대책이 없다라고 버티면 받아서 나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많을지도 몰랐는데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렇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 집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으면 대학력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경매를 넘기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가야만 또 그 집의 대학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내가 돈은 받지 못했는데 대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그러면 경매 넘어갔는데 나보다 후순위한테 내가 밀리게 되니까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주소를 빼서 다른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내 순위는 그대로 대학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사가 전입 신고한 후에 대학력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진 집은 못 파는군요. 이게 일종의 등기하고 비슷한 거죠. 근제당 설정하는 것처럼 등기부 등본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설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선순위가 있네라고 해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요. 소송 시 이자율 1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눌러 살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눌러 산 것처럼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못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미 다른 집을 계약을 해서 받지 못해도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후자.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먼저 나가야 되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굉장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19일부터 뭐가 된다는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네. 7월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이게 한마디로 집주인이 잠수를 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그렇게 된다. 그렇죠. 집주인이 동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워낙 잠수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잠수를 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오늘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